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산시 열러문 사글에 위치한 세방주계 박상찬 목사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입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슬프고 힘겨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우리를 시호하고 미호하기 때문이며 심없이 공격하고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짓는 크고 작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는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단지 세상은 우리가 쉼없이 충성스레 일해야 할 곳이지요 요셉이 예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내 나그네 길 130년을 험악하게 보낸 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믿음의 사람에게 참으로 험악한 고난의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극률의 은혜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야 연약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라면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처한 고난에 대하여 아뢰어야 합니다 누레미야 9장 32절 하반절에 레이지파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란을 이제 찾게 여기지 마옵소서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10편 132편 1절에 아무리 심각한 내용일지라도 부르짖어 고여야 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죽게 하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통지자께서 고난받는 자기 백성을 고아같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연민과 사랑으로 그 그신 국률로 돌아보시고 살피시며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신 분이시여 고난받으시고 시험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능히 고난 중에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주께서 경건한 자들을 시험해서 건지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레도우서 1장 10절에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주님께 팔아놓으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 없는 인생을 꿈꿀 겁니다 하지만 고난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은 고난을 받으므로 그 본질적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보십시오 물의 압력을 견디므로 그렇게 매끈하고 아름다운 모습 헤엄치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이 되죠 바다를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체력을 갖게 됩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지구의 중력을 받으므로 뿌리를 견고히 내릴 수 있고 온갖 비바람을 견디므로 튼튼하게 되어 열매와 목재 등 그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지요 새들을 보십시오 거센 바람의 저항을 받으므로 힘있는 날개를 얻게 되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에게의 고난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에 이르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수호자가 되게 합니다 타락하여 영이 죽어버린 육의 체질에서 살아있는 영의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악취를 풍기는 옛사람을 벗고 향기를 품어내는 새 사람을 잇게 됩니다 육신의 정력이 안목의 정력이 이생의 자랑거리로 가득한 땅에 속한 것을 바라던 사람이 영원한 소망이요 자랑이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가 계신 저 천국 하늘나라에 속한 위의 것을 바라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고난을 통과할 때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의의 소망으로 순결한 크리스도인으로 빛으로 향기로 예수 크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참으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복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 그 누가 이 고난이 주는 영적 유익을 알겠습니까 오직 고난의 크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십자가의 용사들만이 그 유익을 알고 깨달아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짊어진 크리스도인들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 땅에서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기회가 되고 국료를 바라고 도움을 요청할 조건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큰 자랑이오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함께 외치십시다 고난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품으리라 내가 너를 자랑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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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